단식 결승 계속 이어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남자 코리아 단식 결승이 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김민혁 그리고 미래세증권 우준성 선수가 맞대기를 펼치겠습니다 자 백핸드 그러면서 본인의 파워같이 겸비되다 보면 그러면서 본인의 파워같이 겸비되다 보면 우준성 서브 백핸드 탑스피 통합니다 샘고 맞받아 지금도요 네 상대 이 반응 속 다시 한 번 김민혁 또 갑니다 스포리아 이번엔 공격 퍼부는 오준성 김민혁 선제 통합인 서브 이번엔 공격을 퍼붓고 공격을 퍼붓고 네트 맞고 넘어가면 생운의 득점까지 이어집니다 네트 맞고 넘어가면 생운의 득점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랠리는 이어집니다 깊은 각에서 자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혁 선제 이번에는 이번에는 자 네트 한 번 맞았고요 걸립니다 자 네트 한 번 맞았고요 걸립니다 아 아 생각하지만 굉장히 또 가볍게 네 이번에 빠르게 해서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경우가 굉장히 지금 다양한 거죠 오준성 오준성 김민혁 선제 그러나 떨어지는 지점이 중요합니다 아 네트 맞고 또 단체전의 맛도 또 다르니깐요 긴 서버 이번에도 백헨드다 또다시요 자 이러다가 반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자 김민혁 이번엔 백헨드 오준성 아 네트에 걸리를 아 네트에 걸리를 랠리에요 중요한 랠리 벗어났어요 첫 번째 게임입니다 첫 번째 게임입니다 오준성 와 와 나가네요 백헨 오케이 그럼 운자 akhir 7대 10 오준성 결국은 김민혁을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합니다 세대회 연속 우승 이번 시즌 남경불락 오준성입니다 대단합니다 오준성 선수 마지막에 보여주네요 여기서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준성 주먹을 불끈지면서 기쁨을 누리는 모습이었고요 김민혁 선수의 관록 노련미를 상대로 오준성 선수가 역전승을 거뒀네요 그렇죠 2대1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포세트에서의 경기 흐름 8대7까지 쫓겼었는데요 거기서 또 이겨내면서 마지막에는 본인이 잘하는 어떤